들 것 같지 않냐? Waste improve 하면 향상시키는 방법 들이야, 들. 뭘 향상시키는 경우? 질을. 뭐의 질이야? 업슬립.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 For mental health 하면 정신건강. 정신건강 외지 아닌 것 같지 않냐? 그 다음 impact, 영향이야. 업슬립이 있잖아요. 온 신경 쓰러져서 영향이 나오냐? 여기에 끼치는. 영향, 들. 몸의 체온에 끼치는 영향들. 왜? sleeping in a pool. 차가운 방에서 자는 것에 영향들이야. 몸의 체온에 끼치는 영향들. 어? 4번 들을 것 같지 않냐? 5번. Relationship. 관계. Between biochemical rhythm과 sleeping. Bio-rhy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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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학적 리듬과 잠수면과의 관계. 수면과의 관계가 아니라 여기 체온이 나와야 할 것 같지 않냐? 왠지 답이 아닌 건 뭔 것 같아? 5번 아니겠지? 또 뭐가 아닌 것 같아? 4번. 4번? 4번 아닌 것 같아? 4번 될 것 같은데? 안 돼? 2번. 4번이 왜 될 것 같아? 2번이. 2번이. 2번이 좀 좋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답을 놓고 지금 찾아가는 게 아니라. 답이 확실히 아닌 것만 지금 찾아가. 답이 아닌 것 같아. 1번. 5번. 칼로리 번잉이 좀 걸리긴 한데. 답이 될 수 있어? 침대를 시원하게 유지할 수 있어. 1번 될 수 있을 것 같지. 2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3번. 멘탈 Nursing 보행 probably death not in case of us. 해당 1번이나 2번이나 4번 중에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큼이야? 여기서 쭉쭉 보고 걸리는 시간은 기껏해야 길어야 1분이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아 이게 필요성을 얘기해야 되냐? 아 이게 필요하다는 거냐? 아니면 긍정적인 영향 이래서 좋다는 거냐? 그 다음 이거는 임팩트 영향 이래서 내가 끼치는 영향 이래요. 이게 체온에 끼치는 영향 이래요. 그래서 체온에 끼치는 영향 이래요. 체온에 끼치는 영향 이래요. 체온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계속 체온이 떨어지는 얘기만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건 조금의 애기나긴 하는데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되냐? 이거는 침대를 시원하게 유지한대요. 열량을 태우고 있어. 그러면 포인트를 다시 찾는 거야. 어디 포인트를 보는 게 좋을까? 자 봐봐. 그럼 어디 보는 게 좋을까? 이제 대충 봤을 때 계속 체온하고 장르기를 계속 보자. 그럼 어디서부터 볼까? 게다가 할 수 없어요. 그럼 추가적인 얘기니까 두 분이 다 볼 필요는 없어. 그러면 대충 이쪽부터 볼까? 여기서부터 볼게요. 게다가 더 시원한 온도는 보여줬어요. 들어올 이걸. 메타미즘이 있는지. 이걸 몰랐어요. 메타볼리즘. 메타볼리즘이 신진대사예요. 몸의 신진대사. 대사활동률을 높여줄대요. 들어올려줄대요. 브라운 뱃은 Armourwise known as the good fish이야. 이런 뜻이야. 그렇지 않다면 좋은 지방으로서 알려지는 브라운 뱃. 브라운 뱃 좋은 거에 나오는 거야. 좋은 지방이 되잖아. 갈색 지방. 좋은 지방으로서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갈색 지방은 진단시킵니다. 언제 네 몸이 차가워질지를 그지? 네가 몸이 차가워질 때를 진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뱃은 만들어내용. 훨씬 더 많은 열을 만들어내용. 너보다 rest of your body. 네 몸의 나머지 부분보다 더 많은 열을 만들어야지. 브라운 뱃이 몸에 열을 낳는데. burning of. 틀으면서 캐러를. 그리고 excessive. 과도한 당이죠. 당을 틀으면서. 장을 잘 자는 것은 not only makes you feel great. 너를 기분 좋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너를 좋아 보이게 만들어. 매니드 슬립이란 풀. 시원한 데서 자른다. 자 슬립이 여기서 나왔지. 근데 여기서도 슬립이 있니. 시원한 온도가 이런 대세를 보여준다라고 얘기했고 뭐 브라운 펫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 잠자는 것만 국한되는 것은 좀 아는 것 같긴 하지. 중요한 공통이 있다면 시원한 것. 시원한 것. sleeping well. not only makes you feel great. but it also makes you look great. when you sleep in a cold. but not too cold. 시원하지만 너무 추우면 안 돼. 그런 방에서 자면 잘 때 네 몸은 방출해. optimal level of melatonin. 그리고 그 melatonin은 좋은 것. 그러니까 시원한 방에서 자면 네 몸이 더 좋아진다는 얘기는. 근데 잠만 얘기는 아니고 좀 몸이 차가운 게 좋다는 얘기이네. 그러면 밥은 뭐가 좋을까. 침대에서 시원함을 유지시킬 필요성. 캘로리를 태우기 위해서. 캘로리 태우는 것만 국한되지는 않지. 캘로리 태우는 게 살짝 나오긴 했지만. 긍정적 영향들. 잠자는 곳에. 시원한 방에서 잘 자는 곳에. 좋은 영향. 그래. 잠만 국한다는 건 좀 좋지만. 어쨌든 시원한 방에서 잘 자는 곳에. 좋은 영향. 그래. 잠만 국한다는 건 좀 좋지만. 어쨌든 시원한 방에서 잘 자는 곳에. 몸에. 체온에 끼치는 영향이 아니라. 다고 뭐가 좋겠어. 이분이 더 좋지. 이분이라고 생각했냐. 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여기가. 애매하게. 비슷하게 쓰이면서. 함정으로 존재하는 거야. 응. 이런 것들을. 포인트를. 딱. 잡아서.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 되거든. 정확하게. 그 포인트가. 얘는 왜 안 돼. 2번. 왜 2번이면. 왜 4번은 안 돼. 왜 2번은 안 돼. 에 대한 명확한. 생각을 자꾸 잡혀줘야 돼. 2번. 아. 4번은 안 되는 건가. 시원한 방에서. 바디 템플레이션이 끼치는 거야. 그럼 지금. 체온에 끼치는 얘기야 돼. 시원함이. 체온에 끼치는 얘기야 돼. 포인트는. 시원해서. 몸에서. 어떤 반응이 나와서. 더 건강해지고. 외모가 좋아지고.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체온에만. 북한된 거라.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응. 1번은. 침대를 시원하게 얘기해 주지 않는데. 이거 다. 할로리 버닝. 일부만 나왔으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라. 알겠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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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